야, 시즈가 많이 나가는 거야. 살짝만 날아가야 돼. 날아갈 거야. 버스가 전기버스야. 되게 중요하지? 전기로 가는 버스야. 여행이 안 나오잖아. 여행이 안 나오잖아. 여행이 안 나오잖아. 여행이 봄에 보자, 봄에 또 나와. 야, 이거 속수어. 야, 그만 지나가. 우리 아까 여기 지나온 곳. 이쪽으로 안 돌았지? 진짜 말아주지 않아. 우리 어디 갈 거야? 여기가 계속 돌잖아. 그러면 그냥 돌아서 이해해야 되는 거야. 전원으로 내리지 말고. 이곳에 정리해. 남미권. 해양관 정리장입니다. 이곳에 내리시면 바다하자, 온라인 남름에 있고, 남미권에서는 남미야하고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안돼. 아, 안돼.